안녕하십니까?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. 저는 V영어 김지영이고요. 어쨌든 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뭐하고 이런 건 커리큘럼에서 나오는 얘기고 사람이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. 사실 지금 이 공간에는 저랑 PD님밖에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간적인 교감이 있어야지 또 수업도 들을 거 아니에요. 저 사람의 말투는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뭐 등등등을 느껴보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 위주로 해서 저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보려고요. 저도 저를 키워드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. 부끄럽기도 하고요. 하나씩 볼까요? 일단 V! 뭐요? 생긴 게 V입니다. 왜 V영어냐고요? 예! 생긴 게 V예요. 뭐 쩌라고! 어쨌든 제가 생긴 게 되게 뾰족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아요.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. 너무 부딪히면 따가워 이런 거 아니냐. 그렇지 않아요. 생각보다. 해치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 이렇게 생겼고요. 좀 외적인 얘기. 그리고 모든 게 다 길어요. 키도 크고 뭐죠. 얼굴도 길고. 머리만 잡습니다. 머리만. 그래요. 이렇다고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 아니니까 오시면 돼요. V영어. 네. 뾰족한 영어. 자. 더 와볼까요? 어.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의 소세를 좀 얘기할게. 이게 뭐냐면 15 years. 어.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었던 때가. 그러니까. 어. 제가 사실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원래 교육학과 나오면은 다른 걸 이중전공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스타일의 학교 선생님이 되라고? 맨날 교장선생님한테 혼날걸?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원한 바가 아니었고 저는 시작부터 어쨌든 학원 쪽에서 아이들을 좀 만나기 시작했죠. 그렇게 된 지 15년이 됐네요. 네. 참.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. 제 삶에서도 크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크고 한번 얘기해볼까? 이 생활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어학원에서 아이들을 회화, 프리터킹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었고 김포공항 근처에 저기 뭐 화곡동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스튜어디스니까 플라이드 아텐던트라 했죠. 아니면은 기장님들 이분들 대상으로 성인 회화, 프리터킹 가르쳤었고 그런 커리어를 시작하다가 막 토플 가르치고 탭스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목동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토플 탭스 가르치다가 이제 막 이제 내신 영어 막 가르치고 고등학교 1, 2학년 여러분들 내신 뭔지 알지? 옛날 밑줄 빵꾸 뚫어놓고 집어넣고 그걸 수년을 했죠.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한 6명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학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있고 메가스터디에 참 공식 면접을 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과정 안에서도 이 세월을 겪으니까 일단 사람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?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여러분들 이 세월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Being Humble 해질 수밖에 없어요. Humble이 뭐예요? 겸손함까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좀 비천하게 느끼는 거 겸손함이에요. 저 세월 동안에 선생님이 다양한 경험을 일단 가지고 있었다는 건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고 다양한 경험이라는 건 모든 학년들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막 썰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 영유아 반도 했었어요. 막 진짜 세 살, 네 살, 다섯 살 가르쳐봤니 너네? A, B, C, D 서부터 성인까지 가르쳐보고 뭐 최근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은 이제 입시 영업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Being Humble 내가 잘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막 입성하신 걸 축하드립니다. 런칭하신 걸 축하드립니다.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아직도 그게 좀 부끄러워요. 제가 무슨 대단하다고 입성, 런칭 무슨 브랜드 런칭도 아니고 근데 그게 참 저한테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겸손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수업에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야 이거 해야 돼 야 이거 탁 해서 촥촥촥 멋있지 인마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못해 양심에 계속 걸려서 계속 제가 제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이건 너네 모를 것 같은데 이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되더라고 그게 이 15년이 선생님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각조차도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지 않는 거거든 좀 잘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더라고 물론 메가스터디 오게 된 것도요 특히 인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사실 막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뭐 학생들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자신감이 있는데 야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주는구나 내가 잘나서 이야 난 메가 인강렁친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상황이 되어진 거라고 여러분들도 좀 겸손하게 최소한 겸손한 태도로 노력은 진짜 정승처럼 하시되 태도는 겸손하게 하는 게 참 많은 걸 나한테 주더라고 참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말투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 키워드로 이동을 해볼까요? 아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 따나나나나 뮤직 아 음악 진짜 좋아합니다 음 이것도 나중에 아마 이미 저를 현강에서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알죠 저요 수업시간에 노래 많이 해요 근데 막 그냥 갑자기 노래하지는 않나 갑자기 노래할 때도 있다 그냥 갑자기 노래해 갑자기 갑자기 근데 수업과 연관되게끔 노래하려고 노력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 유쾌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음악 생활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음악이라고 해서 유쾌하라 유쾌하라 이거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사실 옛날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가수 생활을 좀 하셨었고요 어머니도 이제 카페에서 이제 노래하셨던 분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맨날 엄마 아빠가 노래하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 이게 제가 그렇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도 특히 아침 N수생 친구들 아침 수업 들어가면 이거 보면은 못 견디거든요 잘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많은 도구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특히나 이게 현강에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 버전이 좀 있고 좀 띠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인강에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소재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제가 불리워요 크레이제 너무 좋죠 저는요 저 자체가 히스 크레이제 미친 거이기도 하고 전 미쳤어요 약간 사람 자체도 약간 미쳤고 하는 일에도 좀 미쳐있고 여러분들한테 해야되도 미쳐있고요 끄지 마세요 끄지마 끄지마 아무튼요 전반적으로 저희 컨셉이 유쾌하다 상쾌하다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듣는 여러분들도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제 수강평이 그게 좀 많죠 좀 덜 지루하다 특히 영어가 재미없을 때는 한두껏도 재미없잖아요 한두껏도 없이 재미없잖아요 한두껏도 없이 맞나 아무튼 뭐 그 정도의 키워드들이에요 네 이거로 저를 다 표현을 들을 수는 없어요 뭐 뾰족하다 뭐 15년차의 경력이 있다 뭐 겸손하다 근데 겸손하들 집으로 얘기하는 건 또 뭐야 그래도 웃기지만은 어 형광이나 인강에서 그것들이 좀 느껴지시면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부드러운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 모든 건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니까 이 모든 부차적인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으로 귀결되는 약간의 좀 미묘한 요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 이 얘기까지 해야 되겠다 요것만 들었다 그러면 진짜 잘하신 거고 광고를 좀 하나 할까요? 어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이벤트 네 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 이제 광클 이벤트 네 어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12월 18일부터 한 22일까지 어 매일 어떤 특정 시간에 하면 제 가장 시그니커 시그니처 강좌인 어 공원이라고 하는 강좌에 대한 교재 이벤트가 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 파이팅 하시고 어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제일인데도 잘은 몰라요 대략 이런 거 같더라고 뭐 무슨 미션 수행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저기 뭐 짤 짤 같은 짤 같은 이벤트가 있다고 하던데 보니까 상품이 어마어마하던데 음 음 아 아 아 아 이런 거 있던 것 같은데 떡볶이 저 저 떡볶이 저 떡볶이 야 이거 잘 잘못 들으면 안 된다 응 그래요 뭐 먹는 거 저 저 떡볶이 저 떡볶이 이런 거 있던데 네 어쨌든 이벤트는 뭐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가 될 테니까 열심히 한번 참여해 주시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좀 어 인커리지 시키려고 하는 저의 노력이니까 잘 받아주시고 되셨죠 어 수업에서만 합시다 뭐 이걸 한번 가볍게 들으시고 우리는 수업에서 만납시다 V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